LA 공항으로 진입하는 센츄리 블루버드 선상. 교통국 인력이 길을 막은 바리케이드들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공항으로 진입하려던 차량들은 전부 다 우회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일대는 교통정체가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교통 혼잡은 오늘 오전 9시경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 40여 명이 공항 진입로를 막아서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이들을 인근 주차장으로 몰아냈고, 이후 1시간 30분 만에 통행이 전면 재개됐습니다. 경찰은 모두 36명을 불법 점거 시위 혐의로 체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2명의 경찰이 시위대가 휘두른 폭력에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중단과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점거 시위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110번 프리웨이 남쪽 방향 전차선을 시위대가 가로막으며 오전 출퇴근 대란이 펼쳐졌고, 이틀 뒤였던 금요일 저녁 LA 공항 인근 대로를 수십 명의 시위대가 가로막고 시위를 벌이면서 일대 엄청난 교통 혼잡이 펼쳐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조금씩 이들 점거 시위대들의 행동이 과격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LA 경찰에 따르면 일부 시위대들이 경찰을 향해 물건을 던지고 주변 교통 표지판이나 건축 자재들을 끌고 와 도로를 막고 훼손하는가 하면 심지어 지나가는 차량들에게까지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정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화적인 시위 권리는 보장하지만, 현재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거리 점거 시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관용 없이 체포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